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이번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금요일은 장이 안 열리니까 반도체 우리 후공정하고 있죠. 함께 배우기 계속 올라올 거고 그다음 내년에 좀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사실 자료는 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번에 연휴 기간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절대 정답도 아니고 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한번 고민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시가 다행히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시작은 안 끝났는데 끝나면 또 제가 시황은 말씀드리고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보고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공시 중에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인가요? 여기도 건설사업을 하는데 삼성중공업도 평택, P4, 그러니까 네 번째 공장이죠. 평택에 있는 삼성은 이제 반도체 공장인데 이게 마무리 공사 들어갔나봐요. 거의 마감공사. 그거 끝나면 이제 장비 입고 들어가거든요. 인프라 깔리고 할 텐데 이제 평택 네 번째 공장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장비 발주가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업황이 안 좋으니까 장비 발주가 좀 바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삼성의 그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공시를 보니까 마무리 공사 들어갔어요.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기 보고서 드리는데 일단 2차전지, 디스플레이, CES, 임플란트 그 다음에 의무공개 매수 도입, 이번에 M&A 할 때 LG 노텍, KC텍 그 다음에 최악의 경제지표 조합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언제 미국에 앞설까 또 레슨 런드라고 해서 건설인데 이 내용이 좀 길지만 이 중에 제가 하나만 요즘에 이제 건설사들 막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진짜 위험한지 그것만 한번 제가 뽑아가지고 자료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2차전지가 요즘에 안 좋죠. 이제 누누이 많이 말씀은 드렸어요. 2차전지가 그때도 11월에 되게 좋았죠. 좋았지만 이제 계속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비싸서 해요. 그냥 단순하게 LG N솔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냥 PER이 150배가 넘었으니까 수급으로 올라갔거든요, 사실. 거기에 IRA 법안까지 근데 이제 인플레 감축법은 다 이미 반영이 됐고 주가는 비싸졌고 더 큰 호재가 안 나오면 오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2차전지가 그 후로 급락을 해버렸죠. 요즘에 가장 또 못난이 업종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뭐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극소수예요. 그래서 무작정 장기 투자는 좋진 않고 그 사이클을 적절하게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100이면 한 50 정도 아니면 30 이 정도 비중은 좀 그러니까 내가 뭐 LG N솔을 100조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적당히 좀 사고 파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G N솔이 빠지니까 그냥 못 오른 2차전지도 같이 빠져버려요. 그건 좀 억울할 수 있죠. 근데 대장주가 빠져버리니까 뭐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전체가 다 빠질 이유는 없는데 아무튼 뭐 지금 다 안 좋습니다. 그치만 또 기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싸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치만 당장은 못 가고 한 두 달 정도는 기간 조정 불가피하고요. 일단 내년 3월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이 됩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시행이 일단 연기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수요 부진하고 테슬라가 좀 안 좋고 테슬라가 일단 살아나야 돼요. 주가가.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다고 합니다. 4분기가. 부진하다고 하네요. 이러니 뭐 모멘텀이 없으니 아무도 안 건들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있는 게 중국 리오프닝주가 더 매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옮겨간 거예요. 수급이.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내년에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유럽에서 원자재법이 아마 나올 것 같고 이것도 아마 인플레 감축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RMA가 원자재법인데 이거 입법 목적 역시도 탈탄소 시대 공급망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하니까 비슷할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배터리 이제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 광물이죠. 광물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중국 의존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해소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이제 배터리가 뭐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든다면 그 앞단의 LG화학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위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로부터 저런 광물이나 양극제를 지원받고 그리고 고려화연하고도 같이 합작사 만들었고 그래서 LG화학이 중심이 돼서 배터리 소재나 이런 걸 다 공급을 해주고요. 최종적으로 LG엔솔이 배터리를 만들고 테슬라나 글로벌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옛날에는 LG엔솔인데 LG화학이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LG화학 많이 빠졌죠. 근데 너무 뭐 빠진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10%는 없고요. 그 흐름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차전지를 다 또 안 좋게 보니까 근데 주가 좋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비싸지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주가가 싸질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이 빠졌는데 야 이거 끝났다. 더 이상 뭐 호지도 없고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고 이러면은 정리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물체인 같은 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24년, 25년까지. 근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에요. 이게 빠졌을 때도 고민, 올라갈 때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주식은 왜냐하면 움직이니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지난 4년간은 2차전지는 정책이 중요했습니다. 정책과 이제 왜냐하면 보조금도 주니까 그렇지만 이제 좀 정책 모멘텀이 당장은 없으니까 좀 쉬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삼성 SDI, LNF를 뭐 관련 종목으로 적어놨지만 이건 이제 김현수 형모님의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당분간은 좀 쉬어간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월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내에서도 저평가된 것도 있고 찾아보시면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사업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 기업이 있다면 계속 좀 관심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2차전지랑 좀 반대로 올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런 기업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 더 나쁠 게 있냐 이거죠. LG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보니까 LCD 드디어 한국 공장 이제 가동 중단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죠.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 이제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섹터 내년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내년 하반기에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PC 이런 거 샀는데 내년 하반기하고 24년 되면 교체 주기가 좀 도래를 해요. 더 나쁠 거 없고 또 중국도 살아날 거고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 좋지만. 그래서 이 둔화폭도 마이너스 10으로 빠졌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럼 언젠간 플러스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TV, 중국 스마트폰, 노트북 다 마이너스 성장은 맞는데 역성장이 이제 둔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역성장이 너무 크면요. 재고를 줄여놔요. 재고 방출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수요 둔화되는 속도가 완만해지면 굉장히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S2023이 개막을 할 텐데 IT에 빠져들자라는 게 제목인 것 같고 AR, VR 기기가 좀 통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삼성이 시험 생산을 합니다. 마이크로웰리드 공부해봤죠. AR 기기, 조그만 기기에 들어가는 OLED죠. 굉장히 작고요. 그거 이제 시험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투자해서. 24년에는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아이패드가 이제 OLED 패널 탑재를 시작할 것 같고 이것도 100% 확정된 건 아니니까 지켜봐야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또 당연히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디스플레이는 아무도 기대도 안 해요. 주가들 보면 그냥 다 처참하고 누구도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 관심도 없고 최악이고.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젠간 반영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게요. 저게 언제 반영될지는 몰라요. 그걸 알면 뭐 진짜 다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래서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안정적이고 그래도 단단한 기업. 핵심 기업을 근데 오 많이 빠졌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하면서 투자를 먼저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거의 8알이 기다림이에요. 근데 나머지 2알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통찰력이 있어야죠. 판단. 이걸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8알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가능한 섹터는 5.11이다. 유기재료. 재료 쪽이죠. 덕산, 네오륵스,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미국 기업이고 차 선호주로는 이제 이녹스 점단 소재를 제시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내년 하반기를 보고 한번 지켜볼 때가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AR, VR 기계가 이제 CES2023에서 나오는데 아마 이제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소니 요겁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공식적인 시장 출시 앞두고 이제 CES에서 이제 요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반응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대만에 HDC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스마트폰 만들던. 스마트폰 만들다 거의 망했죠. 사실. 삼성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퀘스트 프로에서도 사용되는 스냅드래곤 탑재해가지고 그 헤드셋 공개한다 그러고요. 아우디, 레노버, 하이맥스, 머크, 캐논 같은 업체들도 기술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LG 이노텍, 나무가, 뉴플렉스, APS 홀딩스, SNU, 선익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아무튼 CES 이후로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의 퀘스트3도 내년에 나오고 내년 하반기에는 애플의 XR 기기도 나올 것 같고 단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의견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가요 올해는 AR, VR 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를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그때 뭐였죠? 그 메리츠, 맞아 이 보고서 쓰신 그 양승수 연구원님이 그 보고서 쓴 게 하나 있었죠. 근데 거기에 뭐 자동차 전장 부품도 있었고 한데 암튼 이제 올해 AR, VR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 뭐 저도 기억나는 게 대표적인 게 APS 홀딩스, 뉴플렉스 이 두 개죠. 두 기업이 엄청 올랐었어요. 근데 그러다 다시금 나겠죠. 막 주가 반복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숫자로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걸 꼭 고민을 해주세요. 어떤 게 처음... 그러니까 작년에 메타버스 기억나시죠? 메타버스가 처음 나와서 위메이드가 갈 때 실제 뭐 돈도 벌었죠. 근데 연결이 잘 안 됐던 건데 많은 적자 기업들이 같이 갔어요. 꿈을 안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메타버스 얘기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버니까. 또 위메이드가 신뢰를 많이 져버렸고. AR, VR도 지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올해는 꿈을 갖고 움직였어요, 한 번씩.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걸로 돈 얼마 벌 건데 잘 팔려? 이거에 대한 의문 부호를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주가가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아요. 소니도 그걸 제시를 해야 되고 메타도 마찬가지. 애플이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아, 이런 거 있으니까 또 사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관망해야 됩니다. 관망하시면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기가 나올 거예요. 2월에 나온대요. 잘 팔리는 줄 보세요. 판매량을 보고. 근데 얘가 히트를 쳐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타자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 잘 팔릴 수가 있어요. 어, 이거 생각보다 이제 대중화되는 시기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또. 플레이스테이션이 그냥 한정된 정도로만 팔렸다. 그럼 뭐, 시간 또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AR, VR도 그러니까 올해는 꿈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내년부터는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실제 실적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를 때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냥 아예 그냥 확 빠져있을 때는 크게 뭐 손해는 안 보죠. 이렇게 확 빠져있을 때는 들어가도 리스크는 적으니까 맞으면 좋지만 틀려도 리스크는 적은데 지금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는 그냥 좋다고 해서 막 또 오르는데 쫓아가면 만약에 반대의 흐름이 나오면 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연두에 두시고 아, 이도저도 싫다 하면 투자 안 하시면 돼요. 그쵸? 네. 할 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막연하게 처음은 아니니까 이제 좀 이런 섹터에 대해서도 확인을 면밀히 하시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VBP 업데이트인데 이제 VBP는 대량으로 중국에서 정부가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건데 싼 가격에 공고가 떴고요. 드디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한테 일단 좀 유리한 쪽으로 나오긴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수요 비중 그러니까 전체 임플란트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누적 상위 90% 기업을 A그룹으로 했고 나머지 B. 그러니까 A그룹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우수하다는 거고 지역별로 한국이 57%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 비중인데 오스템이 24 덴티움이 20 오스템이 1등이죠. 네오가 3 메가젠 디오가 1.8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2%인가 아마 1.8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순서고 원래 디오는 중국 비중이 좀 낮아요. 미국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업체 비중이 꽤 높은 걸로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각 업체들은 이제 입찰에 참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공립병원인지 민간병원인지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국공립병원에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민간 위주죠. 근데 암튼 이제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매 방식이죠. 아니 경매에는 이제 비싸게 해야 되는 거고 입찰 방식이니까 최저가 써야 돼요. 기업들의 마진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암튼 A그룹이 최상위 그룹인데 기업별 최소 입찰 가격이 631에서 2294위안 기업별로 이게 등급이 나는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근데 국내 업체 기준으로는 오스템덴티움이 794위안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밑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밑으로 써야 입찰을 따내겠죠. 근데 선진국은 지금 판매하는 가격보다 32%나 더 낮게 써야 되고 국내 업체는 17%니까 한국 기업들이 좀 선방한 거죠. 덜 하락폭이 있죠. 그리고 오스템덴티움은 원래 또 싸게 팔아요. 중적거로 팝니다. 기술력은 좋은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스템덴티움보다 낮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지금 나온 업체는 4개의 회사밖에 없어요. 그 중에 또 2개가 국내고 중국 2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좀 있고 선진국 업체들은 굉장히 가격 부담이 있을 거예요. 선진국 기업들이 좀 불리하죠. 그래서 각 업체들은 첫 번째로 1월 11일부터 입찰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소 입찰 가격이 있죠. 덴티움이나 오스템덴티움드 794위안 밑으로 써야 됩니다. 쓴 다음에 입찰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요. 그래서 물량을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밑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입찰 따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위 60%까지는 클래스 A로 배분하고 그 외에는 클래스 B. 클래스 A 기업 중에 1, 2, 3등 하잖아요. 가장 낮은 순서. 이루기간 수요의 100%를 또 그냥 몰아주고요. 그냥 몰아주고요. 4등 이상은 90%. 클래스 B에는 수요의 75%를 직업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공립 민간비중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번 내용은 좀 우리나라한테 유리하지 않나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만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이요. 중국 기업들을 키워주는 의도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장기적으로 좋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에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지만 우리 덴티움이나 오스테인플라트가 할 건 뭐냐면 중국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중국에만 목을 매면 안 되고 중국 외의 지역으로도 이제 영업력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중국 비중보다 이제 다른 데 늘려나가야 돼요. 그게 숙제예요. 여전히 주가도 싸고 돈도 잘 벌고 리오프닝 수혜고 한데 마냥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월 11일 날 입찰이 시작되고 만약에 입찰 결과 다른 업체들이 저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못 따내면 그건 또 리스크가 되겠죠. 일단 입찰 결과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좋지만 무조건적인 긍정보다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최근에 주가도 올랐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공개 매수제 이것도 이제 하이투자의 이상원 연구원님이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공개 매수제는 뭐죠? M&A 할 때 지분을 대주주 지분만 사주죠. 옛날에 한샘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소액주주 지분도 똑같이 그 가격에 그러니까 한샘을 20만원에 산 걸로 기억이 나요. 대주주가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저 사모펀드가 소액주주는 안 사줬어요. 그때 13만원 할 때인데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 똑같은 20만원에 사줘야 돼요. 대신에 모든 걸 다 사줄 수는 없고 전체 주식의 50%에서 플러스 한 주까지만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100% 사주면 좋죠. 근데 어쨌든 공개 매수에 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M&A 가능한 어떤 A랑 기업이 있어요. A랑 기업이 주주인데 갑자기 M&A 한대요. 어디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어? 대주주 그러니까 지금 10만원인데 예를 들면 20만원에 사주겠다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을 그럼 여러분이면 어때요? 어? 20만원에 사준다고? 그럼 나는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내 지분은 20만원 안 사줘? 근데 이제는 사줘요. 그래서 공개 매수에 응하시겠죠. 당연히 10만원짜리 20만원에 사주는데 그러겠죠? 근데 그걸 다 사주는 게 아니라 전체 주식의 50%까지만 사줘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 최대 주주의 지분을 매입을 할 때 최대 주주 지분만이에요. 2대 주주는 아닙니다. 이거 명확히 하셔야 될 게 최대 주주. 만약에 30%의 지분을 매입을 하는데 전체 주주의 10%만이 일반 주주가 공개 매수에 응했다. 예를 들면 10%밖에 안 한다. 그러면 합쳐서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40% 이걸로 그냥 하면 끝이에요. 공개 매수에 응한 물량만 해당돼요. 아시죠?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죠. 내 거 사달라고. 그게 얼마 안 되면 그냥 이 신청한 만큼만 해서 끝납니다. 근데 이게 50% 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체 주식에. 그러면은 50%에서 한 주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이거 넘는 거 만약에 예를 들면 최대 주주 30% 사기로 했는데 공개 매수에 60%가 들어왔어요. 그럼 총 90% 사야 되죠. 예를 들면 이 기업은 60%가 공개 매수면 합치면 90이죠. 30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50% 플러스 한 주라 그랬죠. 그래서 저 60% 신청한 물량을요. 3분의 1통 내요. 그래서 20%만. 그러면 50%만 딱 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만 딱 사주는 거죠. 이건 좀 아쉬워요. 전액 다 사주면 좋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이제 안분하는 거죠. 근데 예전보다는 좋은 거죠. 어쨌든 내 주식 한 주도 안 사줘도 됐는데 저런 경우는 이제 3분의 1은 사줘야 되니까. 그리고 기업이 원하면 그냥 다 사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좋죠. 네. 아무튼 이제 공개 매수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 시행되고 전 세계에서 공개 매수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하고 선진국 중에서 주요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소송이 가능해요. 사실상 우리나라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편법도 있어요. 24.9%를 매입하면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25%까지니까 저 꼼수 부릴 수도 있어요. 저런 기업은 정말 뭐라고 해야죠. 그죠. 눈에 딱 보이지 않나요. 어떤 기업이 24.9% 사간다. 눈에 뻔히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기업은 정말 제가 뭐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안됩니다. 저는 꼼수 부리지 마세요. 요새 다 시퍼럽게 돈을 떠 놓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꼼수 부리다가는 기업 이미지 완전 망가집니다. 그리고 법안 계정과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현물주자 방식도 좀 있고 현물주자 방식. 요건 아니죠. 요건 아니고요. 잘못 썼네요. 그리고 일반 주주도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지배주주랑 똑같이 경험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니까 주주평등주의 원칙에 이제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 물적 분할 할 때 주주보호를 위한 공시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요. 이제 물적 분할 거의 못해요. 이거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업체에 이제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적 분할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물적 분할을 하려면요. 공시를 해야 됩니다. 왜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예. 그냥 공시 우리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주주를 설득해야 되고 두 번째로 물적 분할을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주식을 반대하는 주주가 있잖아요. 물적 분할.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해서 사줘야 됩니다. 반대하는 주주들. 주식을. 이것도 돈이 꽤 돼요. 그래서 공무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물적 분할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무상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반 주주 보호 노력도 심사합니다. 이거 상장을 만약에 상장하죠. 만약에 이제 SK온이 만약에 상장을 해요. 그러면 모회사의 일반 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를 하게 되시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물적 분할 추진 시 이제 상당한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거래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제 생각엔 물적 분할이 없어질 것 같고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를 딱 따로 쪼개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자산을 주는 방식도 있거든요. 사업을 따로 떼내서 만든다기보다는 자산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주식이 아니라 현물 출자 방식으로 만약에 이걸 추진할 경우에는 뭐 이게 또 이서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또 약간의 꼼수가 있나 봐요. 꼼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현물 출자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신설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자회사를 만약에 상장을 한다. 주식 발행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매수 청구 행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겠죠? 아니 지금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거 지금 다들 반대하는데 그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길 좀 바라고 그리고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예 물적 분할 이유로 상장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 방법인데 뭐 그것까지 막는 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적 분할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주주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다 인적 분할 하잖아요. 요새는 인적 분할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사주는 이게 자사주가 원래 호재잖아요. 매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호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사주는요.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평소에 의결권 없습니다. 근데 경영권을 방해할 목적으로는요. 그 우호세력 있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내 회사를 만약에 먹으려고 그래요. 자사주가 많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의결권 행사가 안 되는데 이거를 우호세력한테 넘겨요. 그럼 그거는 그 자사주는 의결권으로 행사할 수가 있어요. 매도를 해가지고 자사주를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력 강화 하는데 자사주 처분이 비교적 자유롭고 그냥 들고 있다가 자사주 블록대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유통이 안 돼요. 자사주가 우리도 저렇게 바꿔야죠. 그러니까 미국은요. 자사주 매입하면요. 그냥 소각이기 때문에 주식수가 없어져요. 한국은 안 그래요. 매입은 해도요. 소각을 안 해요. 그런 기업 많죠. 지금 이제 SK도 자사주 매입해서 이번에 소각하죠.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동으로. 이게 진정한 주주가치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기업들이 말로는 자사주 매입하는데 이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까지 해야 됩니다. LG그룹도 해야 돼요. 근데 LG그룹은 그때 제가 잠깐 보고서 보니까 자사주 소각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사주 소각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기업들도 마찬 기업들도 아 난 자사주 매입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건 완전한 착각이고 그러면 안 되고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건 주주 환원이고 그냥 자사주 매입만 하면요. 물론 뭐 자사주 매입하면 당장은 좋죠. 당장은 올라가요. 주주같이. 당장 물량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건 좋은데 소각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처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되게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게 배당보다 더 확실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금융그룹이 그거 많이 했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 주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매입 이후 이거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는 건 좋다. 근데 왜 하냐. 소각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이런 조건들이 주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바뀌어주면 3000, 400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밸류심이 올라가요. 근데 그동안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동학개미운동 펼쳐지고 막 개인들이 원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방송 나가서 이런 좀 불합리한 게 있으면 그냥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카카오 그룹 욕을 좀 많이 했잖아요. 좀 죄송한데 주주분들한테 그러니까 주주분들한테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카카오 경영진한테 한 거예요. 좀 바뀌라고 주주가 지금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근데 계속 알려야 돼요. 알려야 바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저도 그래서 자사조 매입만 한 기업들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소각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주 환원이지 자사조 매입만 해놓고 우리 할 거 다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지분 매입할 때 M&A 할 때 최대지주 지분 30%를 인수를 하면 이제 25% 25가 아니라 이제 50%까지니까 20%를 더 사줘야 되는데 공개 매수에서 60%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최대 90%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90%를 사는 게 아니라 50%까지만 맞춰야 되니까 20%만 사주는 거죠. 3분의 1 통 내가지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다 사주면 안 되나 또 M&A가 안 되려나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 엄청나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소액주주 위에서는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나라는요 저 100% 다 사줘야 돼요. 유럽 국가들은 저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노텍은 이제 저번주 금요일날 공시 보여드렸죠. 시설 투자 있다고 그 내용입니다. 예상한 대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애플 쪽 아닐까 폴디드 줌 이거 이상했죠.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이건지 뭔지는 안 나왔습니다. LG도 언급 안 합니다. 그래서 100% 알 수는 없고요. 폴디드 줌 아무튼 대규모 투자 결정은 글로벌 빅테크 업체로부터 이미 품질 승인을 획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아무튼 역대 최대 규모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간 6.8조원 정도 신규 매출 발생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내년 3분기에 나오는데 결정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주가가 크게 오르긴 좀 어렵고요. 왜냐면 아이폰 14가 지금 안 좋아요. 중국에서도 출하가 잘 안 되고 근데 내년 이렇게 되면요. 내년 아이폰 15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어요. 중국도 살아날 거고 그래서 내년 이맘때를 본다면 LG 노텍 충분히 매력 있죠. 그죠? 당장 상승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울퉁불퉁 할 거예요. 왜냐면 당장 올라갈 모멘텀은 없어요. 아이폰 모멘텀이 부족하니까. 사실 LG 노텍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애플 의전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안 되면 LG도 안 되고 그거죠. 근데 내년엔 또 이제 이런 게 지금 투자 들어가니까 저거 투자 애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LG가 아니 1.6조원 들여가지고 갑자기 왜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카메라를 그럼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높지만 100%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런 걸 예상을 한다면 난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진할 때 KC택은 이거 혹시 아세요? CMP 기억나세요? 여러분도 혹시?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우리 함께 배우게. 그러니까 이거 배워놓으니까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배웠던 거 있어요. CMP. 연마. 증착한 다음에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이 표면을 이렇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표면을 이렇게 다듬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뭐죠? 연마 공정입니다. 맷돌 가는 거 있죠? 이거 기억나세요? 이 밑에 여기다 연마제를 딱 깐 다음에 맷돌에다가 이 패드거든요. CMP 패드. 연마제. 그리고 웨이퍼를 거기 딱 놓고 맷돌처럼 돌려요. 그래서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연마제가 CMP 슬롤이죠? 이거를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케이시택. 그 내용입니다. 예. 이거 연마제 뿌려가지고 여기 나와있죠? 장비 케이시택 슬러리 케이시택 솔브레인.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케이시택 딱 보는 순간 옛날 같으면 이게 도대체 뭐지? CMP 슬러리는 뭐고 장비는 뭐고 이게 되게 막 어렵잖아요. 세정장비도 아시죠? 이게 씻어내는 장비. 근데 이건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명확히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슬러리 아까 용액하고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은 반도체가 높고 원래 CMP 소재가 일본이 독점이었어요. 거의. 근데 국산화 해가지고 점점 점위를 높여가고 있고 장비도 일본이나 미국 기업이 거의 독점인데 이제 국산화 해가지고요. 내년에 낸드 쪽에도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P 슬러리가 이게 내년에 1500억까지 매출 늘어날 것 같고 디램 외에 원래 디램 중심인데 랜드나 파운드리 쪽도 지금 P4 지금 증설 이제 거의 마감공사 끝나가죠. 그러니까 좋죠. 또 미국의 테일러 또 장비의 국산화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디램 쪽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장비 이 회사 장비 대부분이 저 CMP 장비도요. 다 디램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낸드 쪽에도 이번에 국산화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매출 비중이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되게 싼 것 같고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KC텍이죠. 요게 밸류 보이세요? 위쪽에? 완전 바닥까지 추락해 있죠. PBR PAR로 밸류는 굉장히 낮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제지표 조합이지만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선행지표는 하락하고 동행지표는 경고해요. 그러니까 선행지표는 주가라든가 뭐 OECD 경기선행지수 주택가격지표 이런 것들은 선행인데 지금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는 떨어지는데 동행지표 고용이나 후행지표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을 쉽게 안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언젠가는 좀 그걸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물가 목표치가 2%인데 이거 도달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못 바꾸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안정화됐고 주택 경기 고려하면 임대료 3승 압력이 큰 폭으로 둔화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고용은 쉽게 안 꺾입니다. 구조적 요인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민자 감소 리쇼어링 제조업 부흥이죠. 미국에 공장 많이 지으니까 고용이 늘죠. 경고하겠지만 부동산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부문 일자리 축소되고 IT와 건설부문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되면 연준의 통화 정책 여력을 좀 부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인되지 않은 좀 보도이지만 그리고 또 여기 중국의 신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지금 엄청 많다고 하는데 아무튼 중국이 지금 그 방역 자체를 지금 포기한 걸로 지금 나오고는 있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중국이 그치만 이제 이거는 일시적이죠. 중국 경제는 정사가 됩니다. 저게 춘제 지나고 이러면 우리도 경험해봤잖아요. 확진자 막 50만 명씩 나왔어요. 한국도 그래서 결국 내년에 중국 경기 살아날 거고 2분기 이후부터 그리고 미국도 고용 지표는 악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연준이 시각을 안 바꾸지만 전체 그림은 좀 바꿀 수 있다. 내년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미국이 어쨌든 통화 정책 기조를 이제 긴축은 좀 종료가 되고 이제 동결로 갈 텐데 이날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연준이 지금 도대체 뭔 생각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최악의 경제 지표 조합이지만 그걸 나쁘게 보진 말자. 그리고 오히려 안 좋아질수록 연준이 또 통화 정책을 바꿀 여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 경기 사이클의 급격한 누나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가 이게 주황색이거든요. GDP 성장도 높죠. 이건 후행 지표잖아요. 지금 이미 지나간 거죠. 3분기니까. 선행지수는 급나.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경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선행지표는 그냥 망가지고. 그리고 건설 부분 일자리가 지금 미국 이 주황색이 주택가격지수거든요. 급나겠죠. 이게 선행해요. 1년. 그럼 저 파란색 선도 꺾일 가능성이 있고 일자리 수. 그 다음에 가솔린이나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안정화됐고 중국은 지금 오히려 경제가 더 위축됐죠. 그래서 이게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자극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조건 뭐 만약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제 언젠가는 중국은 또 살아나겠죠. 그런 구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남진 않은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무튼 연준 예측하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매번 꼭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주의시장 언제 미국이 앞설까 이런 내용인데 신한투자의 노동길 연구원님이 약달러 경기터널어런드 설비투자 사이클 이 세 개래요. 올해 코스피가 22% 코스닥이 34% 근데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하락했을 땐 다음에 성과가 좋았고 미국도 올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34% 빠졌어요. 내년 어떨까 이거 고민이죠. 그럼 한국 갈까 미국 갈까 근데 아직 한국 중시가 미국을 앞설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아직 완성은 안 됐대요.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약달러 강달러도 거의 끝나가죠. 완전히 약달러는 아니지만 경기는 아직 터너라운드 안 했어요. 설비 투자 사이클도 조금 더 시간은 걸려요.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이 되지만 어쨌든 근데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특히 한국은 세계 경기가 바닥 찍고 회복될 때 굉장히 빠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2020년 그때 진짜 쎘잖아요. 그 경기 바닥 찍고 돈 풀어가지고 막 올릴 때 한국하고 중국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익 시험에 빠질 땐 또 많이 빠지지만 그러니까 경기 하강기에는 굉장히 안 좋고 경기가 바닥에서 터닝할 때 한국이 훨씬 좋아요. 미국보다 과거에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은 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하락 국면의 평균이 15개월이고 이건 제가 계산해보니까 22개월 정도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치마다 다르겠지만 15에서 22 최악은 24개월 정도 그래서 현재 17개월째 하락이니까 거의 막바지까지 오고 있어요. 내년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3분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경기 선행지수의 터닝 시기도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경기 침체 징후들이 이렇게 뚜렷해지면요. 연준이 통화정책을 바꿔서 증시가 좋았던 경우들이 있어요. 경기도.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경기 선행지수 바닥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진짜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 통과하면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미리 가요. 주식 주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냥 먼저 움직여버립니다. 먼저 기업 기업의 이익 개선보다 주식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과거에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국 주식시장 성과는 항상 좋았다. 그러니까 그런 한국 시장의 특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미리 예측을 해서 실패하면 물리는 건데 또 확인하고 들어가면요. 너무 늦어버려요. 그게 정말 까다롭죠. 아무튼 당시에도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수익률 1위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년 2분기 이후에 중국 경기 회복은 이제 거의 확실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중국 경기까지 받쳐주고 경기 선행지수 내년 하반기에 터닝하고 이 조건들이 맞으면 한국 괜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미리 움직인다. 그런 내용.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약달러 경기 터닝 설비 투자 사이클 근데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비중 확대를 그런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경기 선행지수랑 수출이 다 꺾였거든요. 근데 결국 돌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의견에는 동의는 하는데 아무튼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여기 건설 쪽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건설 쪽에서 보면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회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일단 주택사업이 손실나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분양 미입주 분양이 잘 안되고 입주가 안되거나 착공한 게 사업이 좀 지연될 때 이럴 때 계속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통상적으로 준공까지 분양률이 한 70% 이상이면 크게 리스크는 없대요. 미달 시에는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건 손실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건설사 실적에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발생 가능성은 높긴 해도 손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미분양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게 더 좀 크대요. 주택사업이 지연이 돼가지고 잘 안됐을 경우 그럴 경우는 건당 손실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우발 부채라고 하죠. 이거는 그 건수는 적은데 규모가 클 수 있다. 손실 규모가 상당하고요. 2008년부터 10년에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었죠. 이때 대형사들 손실이 주택만 해가지고 각각 8,000, 9,000억 정도 됐었고 연간 2,000억씩 손실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때 건설사 되게 힘들었고요. 또 한때 저축은행도 힘들어졌죠. 최근에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는데 아직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고 그 다음에 악성 미분양이 중공 후에 미분양 되는 건데 이것도 전체 14%라서 과거 대비해서 여전히 적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이 좀 국한되어 있어요. 대구, 부산이 조금 약간 우려가 되고 경기도 기준으로 22년 미분양 증간분 그러니까 연간 신규 분양에서 그 연간 신규 분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미분양이 얼마나 늘었냐 이건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구가 너무 많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무려 60%나 되니까 대구가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죠. 미분양 리스크가 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 수치로도 지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택가액이 떨어지게 되면 분양을 했어도 이게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대구, 대전, 충남 쪽은 조금 심상치가 않다고 하고요. 또 최근 3년간 입주 물량 대비해서 앞으로 입주할 예정 물량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치만 이제 이게 그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전연만 안 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큰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느려지만 사업이 잘 착공이 안 되거나 이러면 리스크가 커지죠. 그래서 과거에 미착공 착공을 못해가지고 신용 리스크가 커졌던 건 사실인데 아무튼 내용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랑 다르게 이제 건설사가 이런 이제 신용 문제에 대해서 신용 보강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연대보증 두 번째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세 번째가 이제 자금을 보충하는 경우인데 연대보증과 채무 인수는 이제 원리금에 대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리금에 대한 신용 보강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건설사들은 그 책임중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중공하겠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중공 못하면은 이제 채무 인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거죠. 옛날에는 막 다 떠안았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공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연대보증인데 연대보증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이제 연대보증 대비해서 리스크가 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중공을 걸어가지고 채무를 인수를 이제 하도록 하면 연대보증 대비해서는 리스크가 낮고 연대보증은 그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시행사나 이런 데가 뭐가 잘못되면 내가 건설사가 보증하는 거죠.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건설사가 떠안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채무 인수 같은 경우는 책임중공이라는 조건을 거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금보증입니다. 자금보증은 뭐냐면 그 이런 이제 ABCP라고 자산을 유동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걸 발행을 한 거죠. 레고랜드가 사실 담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원도가 지급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걸 발행을 한 거죠. 채권 발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원리금에 대해서 신용보강을 하는 건데 건설사들이 만약에 시행사가 부족하면 자금을 대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자금보증 같은 게 말 그대로 모두 다 떠안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대보증이나 채무 인수 대비해서는 그 부담하는 액수는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위험했을 때는 저 세계 중에 연대보증이 진짜 많았어요. 건설사가 다 떠안는 거죠. 리스크를 짊어지고 대신에 수익성은 되게 좋아요. 2012년도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 PF 리스크가 정말 컸을 때인데 15개 건설사 신용보강 내에서 연대보증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됐습니다. 너무 많았죠. 당시에는. 현재는 그걸 당하다 보니까 위험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PF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연대보증이나 채무 인수 요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저 자금보증 있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뭐 시행사가 좀 뭐가 부족해요. 그 부분을 일부 메꿔주는 그런 정도의 자금보증이나 책임중공 그러니까 우리가 중공 못하면 우리가 떠안을 게 약간 이런 건데 중공하면 이제 책임중공만 해주면 대출이나 이런 부실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건설사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과거보다는. 그래서 이 자금보증, 연대보증 비중이 옛날에는 69였는데 지금은 이 3개 연대보증, 채무 인수, 자금보증 이게 리스크가 좀 제일 적은 편인데 이 비중이 절반 가까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많이 옛날보단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PF 지급보증하는 내용도 대형건설사들이 이제 미착공한 PF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할 경우에도 수익성이 되게 좋은 현장들이 많대요. 현대건설의 CJ 가영동부지, 르메르디앙, 남산 히틀호텔 이게 아직 미착공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호한 수익성을 기대하고 이익규모가 혹시 줄더라도 뭐 손실전환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형사들이 저렇게 착공하지 못했던 미착공 PF가 옛날에는 수도권 외곽, 지방 당연히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 위주라 리스크는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도 이제 이런 수도권 비중은 좀 낮지만 광역시나 광역도 뭐 이런 데서 PF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이미 이거는 착공한 게 또 많대요. 미착공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뭐 우려하는 것만큼 아주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위험한 게 많았는데 건설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그동안 했던 거죠. 경험도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2012년보다는 리스크는 좀 적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어요. 뭐 레고랜드 사건 누가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아직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별로는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애널리스트 의견은 좀 대규모 손실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요 리스크는 있다는 거죠. 대구 인천 같은 지역에 분양의정도가 높은 기업들 요건 좀 리스크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대비해서 그 PF 채무가 너무 많다거나 현금성 자산보다 저런 게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연대보증 비중이 많은 경우 그 다음 채무 인수 신용 보강 비중이 높은데 단기에 만기 도래 금액이 큰 건설사 이런 경우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향후 전망을 해보면 투자 활동을 좀 접고 움츠로 들지만은 않을 거다. 주택 경기가 불안과 허황을 반복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입지와 사업 시기인데 좋은 입지의 토지는요. 호황기 때는 구할 수가 없대요.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근데 지금 불황에는 그런 좋은 입지의 토지가 나오겠죠. 경쟁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돈 많은 건설사들이 있잖아요. 가져오기가 편하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도 주택 경기 되게 안 좋을 때 위기 때 대구건설, IS동서, 한신공영이 그걸 잘해가지고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2의 대구건설, IS동서, 한신공영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형사 중에서는 현대건설, DLENC가 순현금 구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예의주신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엄청 위기는 아니에요. 미분양도, 중공우 미분양도 되게 낮고 여기 미분양 추이거든요. 근데 과거 여기가 위기 때죠. 완전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인데 확실히 이쪽 빨간색 선 있죠. 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거예요. 공급이 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PF, 대출 잔액인데 은행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위기는 어디서 오냐면 비은행 그러니까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이런 데가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 터질 수가 있어요. 은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는 안 간다고 보는 겁니다. 은행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축은행, 증권사가 만약에 망할 수도 있어요. 진짜 최악의 경우는 부도가 날 수도 있죠, 사실. 장담은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은행이 망가지면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제일 신용등급이 낮은 A3 이 부분도 금리가 꺾이죠. 리스크는 좀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유동화, 유동화, 회사, 유동화, 증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증 이 세 개가 건설사에서 제일 큰 거죠. PF 관련해서. 근데 이건 대출 원리금을 갚는 거고 이건 유동화 증권. 일부죠, 일부. 그래서 리스크는 좀 적다. 보시고 제가 이 표를 보니까 GS건설이 조금 리스크가 이 표만 보면 좀 있어요. 보시면 GS건설이 이게 2012년도입니다. 2012년. 10년 전에. 그때 연대보증 되게 많았죠.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롯데건설하고 파란색색. 근데 지금 보면 롯데건설은 연대보증은 좀 많이 줄었어요. 자금보증이 많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연대보증이 좀 늘어난 것 같고 GS건설은 아직도 많아요. 연대보증. 그죠. GS건설이 조금 요 표만 봤을 때는 아직은 연대보증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DLENC는 어쨌든 PF가 없어요. 그냥 PF가 0입니다. 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PF 리스크에서는 제일 자유로운 회사죠. 주가는 안 가지만 상대적으로 DLENC가 가장 안전한 편이고요. 다만 이게 많다고 무조건 위험하다는 건 아닌데 과거에 GS건설이 연대보증 비중이 높았죠. 근데 지금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관찰은 계속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건설업종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리스크는 엄청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업체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지방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대보증 비중이 좀 높은 건 나중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건설사들이 확실히 옛날보다는 연대보증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완화됐고 그리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건설사들한테는 기회죠. 좋은 토지가 이제 싼값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쪽 한번 언급을 드렸고 이제 오늘 그 전자공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공시가 ENF 테크놀로지 아시죠? 이 회사가 그 반도체 소재 불산 만드는 회사거든요. 불산은 이제 식각할 때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반도체용 불산 제조 설비를 증설했다.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 증설하는 거는 확실히 아마 주문을 받았을 수도 있죠. 원래 이 불산 같은 거 일본이 많이 했는데 국산한 거죠. 일본이 워낙 이쪽 소재는 강국이니까 아무튼 이번에 500억 정도 들여서 했고 주로 아마 이 회사는 삼성이 많이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 싶고 SN코어는 SK그룹의 자회사입니다. SK가 신흥기계라는 회사를 인쇄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동화 설비 만드는 회사. 스마트 팩토리. 이 회사인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내부자 매수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162억 매출대비 21% 공장 자동화 창고 이거 수주를 따냈고요. 최근에 여기 있죠. 여기 SN코어 22일날도 이때는 SK 배터리에 들어갔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내부자 매수도 좀 있었어요. 여기 SN코어. 이응상 대표이사가 지난 23일날 금요일날 2600주를 또 매수한 게 있습니다. 요새 아무튼 좀 이렇게 공시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공시 요정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 시장은 일단은 급락은 좀 진정이 됐습니다. 계속 좀 흘러내리다가 오늘은 좀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상승했고 코스닥도 좀 물량은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좀 버티기 들어갔고요. 그래서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역시 그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세금 횃비성으로 주식을 보세요.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6200억 팔았네요. 코스닥을 3400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까지잖아요. 내일까지 팔아야 대주주가 아니니까 가족합산 제도는 없앤다고도 하더라고요. 아까 뉴스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뭐 가족합산 제도도 없앨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요. 그게 되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보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아무튼 가족합산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틀밖에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팔아야 이제 대주주가 안 되니까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한 종목의 비중을 좀 줄이는 회피성 물량이 오늘 증명되죠. 엄청나게 나왔죠. 1조원 가까이. 이 물량을 기관이 싹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저 물량이 계속 나오겠죠. 보시고 오늘 외국인들은 여전히 전기전자 삼성, 하이닉스 계속 팔고 있고요. 반도체 안 좋으니까 반면에 기관은 뭐 오판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마트카 관련주가 좀 좋았네요. 스마트카. 근데 MDS 스택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3D 랜드 플래시 관련. 오늘은 반도체 괜찮았어요. 소부장. 항공주 좋았고요. 에오브산이 오랜만에 올랐고. 임플란트는 그 아시죠? VBP.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게 좀. 근데 그게 무조건 마냥 호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중국 회사들 키워주겠다는 목적도 있으니까 1월 11일 날 입찰 결. 이제 그때 입찰 시작되니까 입찰 결과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막 엄청 호재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관망하는 구안 같고. 반도체 좋았고요. 오늘 LG 노텍이 아무래도 그 투자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쪽 관련주가 조금 괜찮았던. 근데 LG 노텍은 정작 빠졌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시간 걸리죠. 당연히.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거기에 아마 장비 납품 같은 거 하겠죠. 오늘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오늘 다 괜찮았습니다. 자동차주들도 오늘 좋았네요. 기아, 현대모비스가 각각 1%씩 올랐고 갤럭시 부품주, 폴더 오늘 IT가 좋았네요. 반도체 장비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의점, MLCC, 건설기계 오늘 건설 대표주도 오랜만에 좀 올랐네요. 근데 디에린 씨만 봐줬네요. 또 그렇고 정유주는 네, S오일만 올랐네요. 2차전지도 뭐처럼 조금 살아났습니다. 오늘 근데 솔브레인이 많이 올랐군요. 요새 솔브레인 분위기 좋아. 이 솔브레인이 그 삼성은자 3나노 거기에도 뭐 수유주라고 하니까 요즘에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PCB 쪽도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는데 오늘 뉴프렉스가 좀 좋았어요. 왜냐면 아까 보고서 보셨지만 CES 근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그냥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진 마시고요. 나머지는 다 빠졌고 오늘 많이 빠진 건 히토리 관련주 많이 빠졌고요. 원존주도 뭐 크게 이슈는 없고요. 면세점은 면세점은 최근에 좋았다가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2차전지 장비는 오늘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카지노즈들도 오늘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섹터가 좀 약했네요. 화장품 중국 소비 쪽이 오늘은 다 약했던 것 같습니다. 비철금속도 좀 약했고 5G도 좀 약했고 조선주도 하락했고 게임주 영화관련주 수산주 제지주 태양광 건강기능식품 지주사 뭐 할 것 없이 주요 기업들도 대부분 약했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일단 일부 항공주 반도체 소부장은 좋았어요. 2차전지 소재까지 좋았는데 리오프닝 섹터는 좀 빠졌고요.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하이닉스도 좀 푸짐했고 통신장비 좀 푸짐했고 대체적으로 증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그냥 뭐 특징도 없고 그런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없어요. 아마 내일까지는 이런 흐름 좀 나올 것 같고 적어도 근데 이제 수요일날은 뭐 배당낙이니까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는 회피물량은 대주죠.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참고로 어쨌든 내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 받으실 분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좀 안 좋았죠. 삼성하이닉스 좀 안 좋았고요. 은행주 좀 빠졌습니다. LG전자 다시 빠져버렸고 하이브가 좀 빠졌고요. 롯데케미칼이 모처럼 올랐습니다. 방산주도 좀 올랐고 넷마블도 모처럼 많이 올랐네요. SD바이오센서도 진단키트 오늘 이쪽 색도 좋았던 것 같고요. 호텔실라랑 페노션은 중국 관련주죠.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정말 오랜만에 올랐네요. 에코프로도 모처럼 올랐고 첨보 2차전지 소재도 오늘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중국 소비 좀 빠졌고 금양은 리튬 관련주죠. 한샘은 6%만 빠졌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바이오노트는 이번에 상장한 기업이죠. 진단키트 쪽이죠. 저기도 동물용 약간 진단 그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관광 개발도 가지는 한마디로 중국 리오프닝주들은 그동안 미리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비교적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시장은 요정도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계속 이를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잘 이겨내주시고 뭔가 반전의 기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제가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정리도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좀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힘들지만 2022년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에 좀 바뀌길 바라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